안녕하세요. 저는 탁입니다. 이장원 바이 태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태연 선생님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태연 선생님의 손길 한번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? 만족하실겁니다. 저랑 한 10년 넘게 행상 옆에서 헤어디자인을 해주시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별 탓이 없었습니다. 여러분들을 새로운 헤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. 이장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